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 메타 Your Life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적을 만드는 그룹, 미라클 그룹에서 글로벌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정유지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앤드류 이영민 사장님이십니다. 메타 Your Life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리셋 버튼,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은 질문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카톡을, 아니, 메시지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현대인 70%가 가지고 있는 신종 전염병, 무엇일까요?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신종 전염병이라고 불리는데요. 바로 땡땡땡땡을 아시나요? 오케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힌트는 다섯 글자입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다섯 가지 위험 용인 중에 세 가지 이상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위험 용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한 분들이 요즘에 70% 이상이라고 해요. 대사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병, 뭘까요? 네, 던님, 대사증후군 얘기하셨네요. 네, 가장 무서운 병, 우리 다 알죠? 네, 바로 암입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이제 제가 뉴스킨들 만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과 먼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 현장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마가 매주 병원에 데려갈 정도로 약골로 태어나가지고요. 매일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뉴스키는 하기 전에 제 전직은 오페라 싱어 성악가였는데요.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소리를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노래 부르고 나면 몸이 막 땀으로 젖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나서 또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네, 너무 열정적이게 아이들 40명을 매주 가르치는 노래 선생님이었지만 제 몸 하나 가누지를 못했고요. 매번 벌어들이는 작은 수입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갔었습니다. 거기에 제 1시간 레슨비는 95불을 했었는데 막상 저에게는 시간당 30불도 되지 않는 수입이 오는 것을 보고 더 낙담하게 될 즈음 뉴스키니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8년 동안 저에게 좋은 화장품으로만 알고 있던 뉴스키니 제가 살고 싶은 삶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TR9D라는 제품이 두 번째 런칭됐을 때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한테 TR9D를 권했었고요. 아버지가 3개월을 하시고 당뇨 수치가 좋아지셔서 드시던 당뇨약을 끊으시면서 다른 분들의 건강을 돕는 저의 비즈니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즈니스 첫 몇 개월 안에 아버지는 가난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랑 상의해서요. 뉴스킨의 파마넥스를 통해서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고 했고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뉴스킨이 있는 유타로 갔습니다. 유타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과학자분들과 의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요. 이런 제품이라면 아버지께도 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때 마지막에 집으로 오신 의사선생님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 파마넥스가 잔뜩 있었잖아요. 그래서 딱 보시더니 알아보시고서는 이거 진짜 선택한 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말씀을 흐리시면서 아버지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아팠던 사람이고 또 아버지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건강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껴서 이 파마넥스를 전할 때 3연경을 가지고는 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또 자동차가 잘 돌아가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아이고, 네. 엔진? 엔진, 오케이 리사. 타이어?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방금 전에 앤설이 나가버렸는데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보신 분들 적어주세요. 네. 소화기능일까요? 뇌인지기능? 감기능? 네. 안 보셨나 봐요? 오케이. 네. 바로 신진대사입니다. 바로 이 신진대사는 그 모든 몸을 이루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해낼 때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 없이 제대로 세포들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자동차도 모든 넛잼 몰트들이 제대로 돌아갈 때 이렇게 부릉부릉 되잖아요. 엔진이 아무리 좋기만 해도 안 되고 폼이 좋지만 않기만 해도 안 되고 모든 게 정상화됐을 때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바로 신진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한자를 이렇게 풀이를 하자면 묵은 것은 잘 없어지고 새 것은 잘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혈액하고 혈관이에요. 채가고 잘 순환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음식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선이 되게 되면 혈액과 체액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많은 병이 생기는데 나쁜 의혈이 생기고 담음, 담이 결리고 내지는 식적과 같은 독소가 생겨서 면역력과 생명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진행되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당이 높다든가 지방이 높다든가 고지혈을 일으키고 아디포카인과 같은 염증물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이까지 일으켜서 암까지 사실은 유발하게 됩니다. 식적이 쌓여서 결국은 암까지 만만하게 높게 아니네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잘 안되면 어떤 증상들이 발현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요.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고 몸속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바로 제일 중요한 독살이 쌓이게 됩니다. 독살? 오감이 너무 세네요. 노폐물이 쌓여서 독살을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을. 이런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독살은요. 내 몸속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독이 되는 살을 줄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진대사가 안되는 분들은 독살이. 네. 신진대사가 안되면 독살이라는 게 생기는데 결론적으로는 현대인분들은 이 독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신진대사 건강을 망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90% 분들이 너무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8명 중에 한 분만이 신진대사 건강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나 핸드폰 영상을 자주 보는 분 손 닫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오 와 네. 사회자님 계속 손에 들고 계시네요. 네. 길게 일하는 시간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요. 네. 지나친 스트레스 일, 돈, 감기식, 건강 나쁜 식습관 이러다 보면 또 나쁜 식습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햄버거를 먹는 데는 너무 바빠서 못 먹다 보면 건강하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한 신진대사를 불러오는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쁜 습관이죠. 오래 앉아있는 습관, 고지방, 아까 얘기한 것들이죠. 흡연, 스트레스 등등이 있고요. 건강한 생활습관은 규칙적인 운동, 활동적 라이프스타일, 영양가 있는 식사, 적절한 수면, 채소와 과일 먹기, 스트레스 낮추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거죠. 네. 이것들을 다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이 혈압, 혈당. 이게 어떻게 보면 대사중후군에서 바뀔 수 있는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카톡, 자꾸 카톡이라고 그러네요. 채팅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날씬하면 건강하다. 날씬하면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다는 1번 아니면 2번 눌러주세요. 어, 와, 와, 줄리아님 1번. 네, 오케이. 네, 저도 날씬하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표준 체중의 3분의 2,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분은 어, 아니죠. 3분의 2. 3명 중에 2명이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실 때 막 보면은 뱃살 안 나오고 좀 이렇게 마른 분들을 보면 어, 너는 날씬하니까 건강하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젊으면 건강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 너는 젊으니까 세라도 씹어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77%에 20에서 39세. 네, 아직 저는 39세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데 네, 77%고요. 91%에 40에서 59세. 98%에 60세 이상.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네, 나이를 체크업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어떡해요. 다 어쩔 수 없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잠을 하나를 못 자든 너무 많은 유튜브를 보든 이런 거랑 하나만 깨지게 돼도 신진대사가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였어요 하시는 분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진대사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의 리셋 버튼, 솔루션 뭐가 있을까요? 네, 건강한 신진대사로 내 몸을 보호하게 해주는 바로 에이즈락 메타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한 뉴스키의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의 조합을 가지고 특별한 블렌딩 기술을 통해서 위와 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거를 통해서 염증 및 대사 신호의 조절 대사 건강의 장기적인 효능을 밝혀냈고 빠르고 즉각적인 대사 건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나은 게 아니라 순간에 드시더라도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죠. 네, 최상의 신진대사를 위한 안토시나닌인데요. 퍼플과 블랙푸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비탄 C보다 2.5배 높은 유해산소 제거를 효과해주고 노화 방지, 혈압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고작 25mg의 안토시아닌을 평소에 섭출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8.6배, 215mg인데 이거를 먹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독특한 배합으로 인해서 블랙커렌트, 블랙라이스, 빌벨을 통해서 굉장히 독착적인 연구 결과를 밝혀냈습니다. 네, 세 가지 퍼플 브랜드 안토시아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래프는요. 뭐냐면 장래의 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이 두 가지에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뒤에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자, 여기 볼게요. 네, 연구가 동물 실험으로 갔어요. 옆에 보이신 거 되게 웃기죠? 삼겹살이에요. 네, 쥐 실험을 했는데요. 쥐한테 무슨 일을 했냐면 고지방식을 먹였어요. 고지방식이 어떤 거죠? 바로 이제 돼지기름을 막 섞여서 먹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 14주 동안 삼시세끼 동안 삼겹살만 먹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우리 몸속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되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원래 이 동그라미 쳐진 곳이 고지방을 먹은 쥐예요. 근데 고지방을 먹은 쥐는 몸속에 독소, 내독소가 엄청 생겼죠. 그쵸?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여기 초록색. 초록색 원안에 있는 건강한 음식. 우리가 먹기 힘든 아주 건강한 음식을 먹은 쥐의 결과와 보라색 이 원안에 있는 삼겹살을 삼시세끼 먹고 안토시아닌을 함께 먹은 쥐의 결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와. 갑자기 막 상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우와 삼겹살 막 이러시면서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 특별한 블렌드를 먹은 결과가 건강한 음식을 먹은 거랑 같다니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이거 보시고 삼겹살 드시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또 하나 신기한 거는요. 이 검은 새의 원안에 고지방식을 먹은 쥐가 장벽을 보호하는 장내, 장벽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고지방을 먹게 되면 이제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토시아닌을 같이 먹은 쥐 여기죠. 네, 장벽 보호 능력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신기하죠. 네. 우리가 장관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건강한 장사피 세포와 함께 이꼴되는 것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 육모가 있는데요. 유익근으로 뒷덮여 있고요. 잘 분해된 영양소만 흡수해서요. 3천여종의 효소와 각종 면역 문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독소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지방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장이 누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막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가 막 생기면서 유해균들이 막 다각다각다각 몸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나쁜 질환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소들이 혈관으로 쏟아져 오고요. 유해균으로 손상된 육면을 통해서 혈관에 이 나쁜 세포 나쁜 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뮤트가 아직 안 되신 분이 있나 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장산비 세포를 위한 슈퍼푸드 안토시아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아까 보이신 대로 이렇게 막 고지방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건강한 육무와 깨끗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산비 세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결과죠. 상상을 막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맨날 잠도 잘 자고 내가 맨날 맨날 잘 먹고 TRND 하시는 분들은 정말 원신 식단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심으로 인해서 장래 독소를 줄이시고 염증 그로 인해서 염증 발란스를 잡고 그래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친절한 삼겹살 씨가 다시 나왔는데요. 장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은 1번에 눌러주세요. 네. 잘 모르겠는데 유익균이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그 유익균을 장래 유익균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고지방식을 먹었는데 이 건강한 음식을 먹은 그런 쥐처럼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고지방식에서 유익균이 내려갔고요. 여기서는 유익균이 계속 킵을 잘했는데 안토시아닌과 함께 먹었더니 거의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더 놀라운 결과 말씀드릴까요? 이 결과로 인해서 과학자들이 의학기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결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자, 햄버거 등등 네. 벌써 상상만 해도 막 웃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고 너무 과잉 분비가 되는 거죠. 이 인슐린 저항성이 복부 비명과 함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사증후군, 신진내사가 안 되는 병의 원인이자 뿌리가 되는 겁니다. 앞서 했던 쥐한테 고지방식을 먹였던 실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거의 안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내가 정말 인슐린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요. 이제는 쥐에서 사람으로 테스트가 갔는데요. 비만인 뚱뚱한 미국분들을 통해서 8주 실험을 했어요. 1년 실험한 것도 아니고요. 6개월도 아니고요. 2달, 8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장래 유해균이 되게 많은 몸이었어요. 원래 비만이게 되면 장래에 유해균이 더 많거든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유해균이 많은 환경으로 8주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고요. 더 놀라운 것은 당화혈색소 수치인데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난 2,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그래서 6 이상이 되면 당뇨의 위험성이 있으신 건데 정말 1을 내리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조절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건강한 신진대사 증진 효과를 이렇게 서머리를 해보자면 지방 산화,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막 몸에서 지방이 활활 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진대사가 어떤 거죠? 묵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생성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포가 정상화될 수 있게, 건강하게. 그러니까 막 저희, 저는 이제 3살 아이의 엄마인데요. 그 아이의 몸에서는 지방 산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막 있는 그런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방 산화와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근육 조직에 포도당 열량 탄수화물 제사량이 올라가서 몸 안에서 필요 없는 인형 에너지를 더 잘 태울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축적을 산화 스트레스를 내립니다. 간에서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컨트롤, HF, HFA가 있는데 이 컨트롤 건강한 식단을 한 간 세포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지방식을 막 먹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방이 막 이렇게 껴야 되는 거죠. 하얗게. 어, 좀 그쵸. 네, 근데 안토시아닌과 함께 했더니 거의 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너무 신기하죠? 지방간도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최장 같은 경우에는 베타 세포 활성화, 인슐린 분비를 주관하는 세포인 베타 세포를 활성화해주고요. ADL 콜레스테롤을 내려주는 효과를, 효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A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웃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은 ADL. 그리고 그거를 부수는 것. 좋은 콜레스테롤은 HDL인데 HDL은 올라가고 ADL은 내려가는 그런 멋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토시아닌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더 특별한 또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또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는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발암물질만 바른 쥐는 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로 꼬리 쪽 피부에 암세포가 자라났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을 투여한 쥐는 똑같이 발암물질을 발랐는데도 암세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신기하죠. 굉장한 항산화 능력으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 몸 안에 항산화 능력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이제 세포가 항산화 능력을 못할 때 슈퍼맨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그 항암과 항염 효과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비만도 아니고 그렇게 보지방식을 먹지도 않고 건강한 편인데 굳이 내가 메탈을 먹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 네. 저도요. 식단 관리 열심히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요. 운동도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으려고 노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요. 항상 완벽하게 신진세사를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충분한 안토시안 섭취로 우리 모아는 신진대사 기능을 업그레이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이게 바로 그 메타볼리즘 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사의 그 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 저처럼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수면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대사인데 이 사람한테 안토시안을 얻은 거죠. 음. 그랬더니 이런 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건강한 분들도 신진대사가 더 업그레이드된다는 그런 연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혹시 그 자꾸 이제 사회자님 얘기를 하는데 아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신진대사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내려갈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아 누가 충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면은 충전을 해도 100% 충전이 안 되고 막 70%, 8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에도 리셋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모던 라이프 스타일, 과도한 일의 양, MZ, 저도 아직은 MZ, 아직은 MZ이 아니라 MZ인데요. MZ이기 때문에 더 바쁘고 그리고 육아맘입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는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신데 이 메타를 드시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가 드린 대로 컴퓨터를 리셋하시듯이 뭔가 컴퓨터에서 뭔가가 잘 굴러가지가 않으면 그죠? 네. 갑자기 막 느려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세요? 아 포맷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약간 이 에이즈닉 메타는 포맷을 하는 느낌처럼 이 모든 파일들과 컴퓨터의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임상이나 옆에서 소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는 분은 진짜 하루에 4시간을 주무세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바쁜데 아이가 밤마다 맨날 울기 때문에 진짜 맨날 4시간씩 주무시는데 제가 메타를 신진대사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2, 3일 먹으니까 눈 뜯을 때 이렇게 막 뿌였던 그 느낌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느낌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TR라인디라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90일 중간쯤 됐을 때 이렇게 뭔가 새롭게 되는 느낌이 메타를 먹으니까 한 달 만에 느껴졌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과민성 대장,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들. 아까 보면 기억하시죠? 장벽을 보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 몸 안에 신진대사가 되도록 세포를 잘 쌓고 버리고를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메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진대사를 지원하고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장 건강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도움을 주고요. 간신장 포함 장기 건강 지원을 해주고 염증 발란스를 지원해주고요. 항산화 노화 방어 시스템을 개선해주고 건강한 혈당을 유지합니다. 이 건강한 혈당을 유지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회사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인상 결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거죠. 6S 프로세스. 제가 유타까지 갔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이 6S 프로세스였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위독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면은 정말 건강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들보다 더 뛰어나게 임상 결과를 다 해서 뛰어난 검증을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정말 안심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7년의 연구 결과 끝에 새롭게 나오는 제품이기도 하고 독창적인 성분을 배합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이적 메타는 체중 조절 제품일까요? 신진 회사 건강이 전체적으로 다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이건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 혹시 파마넥스를 드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필요한 대로 믹스 앤 매치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스쿠얼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엔진 있죠?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그 엔진을 부스트해가지고 4기통이면 6기통이게 이렇게 막 부스트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몸매와 체중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체중보다 이게 쉐입이죠. 쉐입을 바꾸고 싶다면은 TR90 그리고 모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라도 잠자는 거 유튜브 보는 거 또 약간 피곤하고 지금도 졸린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메타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디쉐입과 타겟으로 도움을 TR90를 줄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TR90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느리게 나는데 하는 분들은 메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엄청난 시저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TR90 컨설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잠깐 쉬는 구간에 정말 건강하지 않은 삶을 한 달 동안 미친듯이 살았는데요. 메타를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먹었더니 잘 유지하고 다시 이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그렇게 받으시면 좋고요. 시스템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엔진이든 파트든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보완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혜택 그리고 타기 솔루션 혜택으로 정말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유산균 그리고 뉴이즈 안토사연이 들어있는 메타 이렇게 다 하셔서 장 건강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더 에너지 있는 그런 삶을 이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건강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먹어요. 먹는데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장에서.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장래 환경이 엉망이면 저희 아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엄마 냄새나요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리 장에는 정말 70% 이상의 면역이 몰려있기 때문에 면역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피곤하신가요? 네 그렇다면 메타를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다음 히말라야 때는 더 에너지 넘치는 리셋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제 경험상 건강하지 못했을 때 이 메타나 이 파마넥스를 미리 만났으면 얼마나 내가 그 병원비를 줄일 수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파마넥스를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 이거 먹고 나 진짜 건강해지고 나 날씬해지고 진짜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셔서 함께 에너지 넘치는 요즘 다들 이렇게 다운되는 이 시간에서 정말 메타 요 라이프로 리셋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